다가오는 금요일 마포 아트센터에서는 환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마포 대합창제가 올해 처음으로 막을 올릴 예정인데요. 마포 곳곳에서 활동 중인 합창단들의 멋진 무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오는 22일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제1회 마포 대합창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마포대합창제는 마포 마을합창단 9개 팀과 마포 구립예술합창단 등 약 300여 명이 릴레이 무대를 펼치며 대합창으로 가곡 고양의 봄과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다함께 불러 장관을 이룰 예정입니다. 또한 마포 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 공연을 올리고 러시아 글린카 국제콩쿠르 1위의 소프라노 김정아가 축하 공연에 나서 무대를 더욱 빛낼 예정입니다. 제1회 마포대합창제는 전석 공연 당일 선착순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